네, 이번에는 종목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노코와 KEC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제노코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래 상장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오래 상장한 기업으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나 방위산업에서 핵심 부품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3월에 발사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에 엑스밴드 트랜스미터라는 위성 탑재체 부품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서 탑재를 했고요. 방산산업 쪽으로 보게 되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혼선방지기 제품이나 이런 LH의 인터콤 제품 또는 무인기의 이런 통합 임무수행 컴퓨터 등 상대적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를 연일 성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방산산업 이런 전문 업체인데 오늘 아무래도 가져오신, 준비해오신 배경은 누리호 발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누리호 발사가 좀 임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주제로 움직임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유는 이게 전문 업계에서 보셔도 성공 확률은 크게 보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성공과 실패로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우주항공 쪽에 상당히 큰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향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제 2040년도까지 위성만 한 69기 정도를 정부 주도로만 발사를 하게 되거든요. 정부 주도 시장에서만 이 정도 규모 시장이 좀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쪽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도에 차세대 소형위성 1호기가 발사가 되고 올해 3월에 중형위성 1호기가 발사가 되고 누리호가 발사가 되고 실제로 상당히 사업들이 진전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오늘 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국내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장을 했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사업 내용에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받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저평가 종목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부에서 만약에 위성 발사를 하게 되면 이 회사에게는 어떤 방향으로 수혜가 가는 겁니까? 네. 일단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쉽고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위성 탑재체와 위성 본체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위성 탑재체가 이제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지상으로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위성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성 탑재체를 제어하고 또 지상에 있는 위성 지성국과 양방향 통신을 하게 되는 기능을 할 때 좀 위성 본체로 저희가 좀 말을 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성 탑재체의 핵심 부품인 엑스밴드 트랜스미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통해서 앞으로 좀 꾸준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성 탑재체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이제 카이스트와 위성 본체 핵심 부품인 이제 S밴드 트랜스본딩이라는 제품을 또 트랜스폰더라는 제품의 핵심 기술을 또 이전을 받으면서요. S밴드 트랜스폰더 제품까지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2040년까지 69개의 위성이 발사가 될 때 동사과정 꾸준히 수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차세대 중형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기에 적용된 플랫폼이 앞으로 발사될 그런 이제 4세대 중형위성의 표준 플랫폼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동사가 1호기와 2호기의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을 선점했다. 이런 측면에서 수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호기와 2호기에 이제 폐큐 부품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로 해외 시장 공략은 어떨까요? 좀 공략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이 기업에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X밴드 트랜스미터라는 제품 일단 320MBPS급으로 공급이 되었지만 동사는 세계 최대 전송 속도인 720MBPS급으로 개발을 마쳤고요. 개발을 마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사나 유럽 우주기구 ESA 규격에 의한 공전 승인을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미국과 유럽에는 특허등록까지 맞춰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좀 중요한 점은 차세대 중형위성 1호, 지난 3월에 발사된 것이 임무수행을 잘 하고 있는 이 측면인데요. 이렇게 부품이 우주에서 실제로 검증을 마쳤다는 의미의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확보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이제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계 최고 전송 속도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 헤리티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 갖춰져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근데 단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접해봐서 단어들도 어렵고 그럼 이제 단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정도로 형성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 320MBPS급으로 봤을 때는 저희 추정으로는 10에서 20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720MBPS급으로 저희 추정으로는 한 25억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작은 시장이 아닌 이유가요. 차세대 중형의성 기준으로 한 대당 X밴드 트랜스미터 총 3대가 탑재가 되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수주할 금액이 적지 않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1억 이와 2억의 동사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선점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가격이 세네요. 네,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두에 방산기업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련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동사회전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군정술 정보통신체계의 핵심 사업, 핵심 부품인 이 비접촉식 광이나 광전케이블을 국산회에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체계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F-21에 들어간 혼성망지기 또는 무인기용 통합관리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개발한 그런 기업인데요. 이런 부품들이 이제 실제로 적용된 기종이 양산이 될 때 동사한테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좋은 환경이 이뤄지게 됩니다. 내년도에 일단 ENH, 소형 무장 헬기와 이런 무인기가 좀 양산 일정이 잡혀 있으면서 실적적으로는 내년도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엑스밴드 트랜스미터와 함께 좀 글로벌의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품이 이 소형 무장 헬기에 탑재된 인터콤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잠재 전투 적합 판정 인증을 마쳤기 때문에요. 이것에 기반을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인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무인기 사업이 좀 알려지지 않은 동사의 사업 부분이긴 합니다. 2012년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2012년도에서 2013년부터 준비를 해오면서 이제 좀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MC라는 것이 결국에는 임무 수행을 위해서 무인기가 사용하는 각종 장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핵심 컴퓨터 기능을 좀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 외에도 이런 소형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타겟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센서 네트워크 기술 이런 좀 핵심 기술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무인기의 군 활용은 상당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무인기 관련된 모멘텀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상당히 전망이 밝은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건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매수를 해야 될지 또 목표가 어느 정도 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원 수준입니다. 사실 위성 탑재체나 위성 본체 쪽에 이 핵심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또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실제로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방선 핵심 부품들을 국산해야 하는 이 능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근거로는 사실 이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 찾아보시면 적자 기업인데도 시총 2천억 원대까지는 충분히 다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종업계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나 퍼가 500배가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좀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실적이 나오는 한국 항공우주나 이런 휴니드 같은 피어들만 보더라도 퍼가 38배 정도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 내년도 이제 예상 실적에다가 퍼의 35배만 주게 되더라도 시가총액이 딱 2천억 원대가 좀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 좀 시장이 알려지면서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대는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이제 2천억 원대 한 8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적정 주가로 산정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적정 퍼 38배를 적용하면 8만 2천 원 정도 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KEC라는 기업인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어제 좀 저희 레서치센터에서 보고서 발간을 하고 상한가로 가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한가로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 전략적인 측면을 조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전력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최근 전기차나 ESS 데이터 서버 등에서 전력 반도체 수요가 워낙에 증가하다 보니까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입장에서 전력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네 전력 반도체 전문 업체인데 오늘 준비하신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동사가 좀 이제 개발에 성공한 그런 이제 제품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트렌치 구조 SIC 모스펫 전력 반도체라는 제품인데요. 저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두 군데로 나눠서 이 제품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존에는 실리콘이 아무래도 좀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제품은 소재는 실리콘 대비 강도와 열 전도율이 10배 그리고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압과 고열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 상당히 집중을 받았던 그런 소재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점은 부피적인 측면입니다. 기존의 실리콘보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소형화가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의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소형, 경량화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소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2018년도에 테슬라가 최초로 이 SIC,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전력 반도체를 활용한 인버터를 모델3에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또 급격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현재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의 30% 정도가 이 반도체를 좀 탑재를 했다고 하고 2025년도에는 한 60% 이상까지 좀 올라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 카바이드 트렌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트렌치 구조는 SIC 웨이퍼에 고를 파넣어가지고요. 면적 활용도를 높인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트렌치 구조의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해외 선진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포인트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법에서 간단하게 투자 전략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접근하시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어디 상황가를 기록을 했고 가격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환 사채도 한 300억 원 정도가 이번 달 27일부터 전환 가능한 기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오버행 부담도 있는 상황은 맞고요. 이제 대형 고객사 중에 한 곳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획기적인 아이템을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격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관련된 고객사를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시점으로 한번 접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노코와 KEC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